저기요 좀 비켜주시죠 니 아이폰으로 바꿨나? 아니 해철이폰이었어 나도 곧 아이폰으로 바꿀까 생각해 내가 귓구멍에 이어폰을 껄고 에이폰으로 해봅니다 어 야 풍선 떴다 외로워있다 내려가면 풍선 안내 레디콜할때 쫘악 레디콜할때 쫘악 따르믹 야 그거야 만들수있어 프로그래밍 좋아하면 장난이겠다 쫘악 올라왔네 따르고 아 민영이 있어야되네 민영이가 노래 불러줌 장난아닌데 민영이가 노래 불러줌 장난아닌데 민영이가 노래 불러줌 걔가 노래에 딱 불러줌 메인콜핰 에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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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파 에이에 에이폰 네